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인입니다. 오늘은 인천 3대 떡볶이라고 불리는 얼레꼴레 만두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집 떡볶이를 먹음으로써 인천 3대 떡볶이를 다 맛보게 되는데요. 떡볶인이 꼽은 인천 3대 떡볶이 중 1등 집은 어디인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이 집은 만두 전문점으로 메뉴에 떡만이, 국물만두, 만두, 만두라면 등 만두 메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떡만이, 만두,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짠! 오늘은 인천의 3대 떡볶이라고 불리는 얼레꼴레 만두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만두 전문점이라서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커다란 솥에서 만두를 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짠! 이 떡만이라는 메뉴인데요. 이렇게 국물 떡볶이에 만두가 송송송송 들어간 메뉴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다 이 메뉴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떡만이와 그리고 만두 전문점의 만두를 맛보고 싶어서 찐만두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친구인 순대까지 주문했어요. 사실 저는 떡볶이 리뷰를 할 때 어떤 집에 가더라도 무조건 떡볶이를 먼저 먹는데 동물 먼저? 이 집은 이 만두를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두가 마르고 있어서 만두 먼저 얼른 먹어보고 떡볶이 먹어볼게요. 만두도 직접 손으로 빚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만두가 다 손만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직접 만드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의 손만두입니다. 맛있다! 만두피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이렇게 만두 속을 보면 당면에 부추, 당근 이 재료로 꽉 차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속만 먹어봤더니 맛이 잡채 느낌이 들어요. 간도 접절이 딱 잘 배워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평범한 비주얼에 평범한 재료가 들어간 만두이지만 제가 먹어본 이 가격대의 만두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어요. 쫄깃쫄깃한 만두피와 잡채가 연상되는 짭짤한 만두소의 조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만두를 먹으니 이 집의 인기 메뉴인 떡마니 맛이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떡볶이! 바로 떡볶이 먹어볼게요. 떡볶이는 이렇게 국물이 듬뿍 있는 국물 떡볶이에요. 국물 농도는 꽤 묽은 편이에요. 국물 먼저 음! 국추장 양념에 달달한 맛이 강한 국물 떡볶이에요. 저는 떡볶이 색깔이 주황빛이라서 매운맛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칼칼한 맛이 강한 편이네요. 어린아이들은 좀 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집 떡볶이는 학교 앞 떡볶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돼요. 전체적인 맛과 비주얼은 달달한 고추장 베이스에 부드러운 학교 앞 떡볶이 스타일이지만 그보단 훨씬 칼칼하고 맛이 한층 더 깊이 있게 느껴졌어요. 이번엔 떡! 떡은 이렇게 길쭉한 크기의 밀떡인데요. 국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 떡이 판떡이라서 양념도 굉장히 잘 배웠고 쫄깃쫄깃하고 말랑말랑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국물 양념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목이 후루룩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이 너무 좋네요. 잡내 없이 부드럽고 쫄깃한 판떡의 맛과 식감으로 떡이 신선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떡볶이는 숟가락으로 떡이랑 국물을 같이 퍼먹는 맛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번엔 이 떡만이에 들어있는 만두도 먹어볼게요. 이 떡볶이 양념과 만두의 조합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만두가 떡볶이 국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두기가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목에 훅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으깨서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두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드러운 새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떡볶이에 만두를 곁들여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어떻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네요. 떡볶이 속에 들어간 만두를 먹어보니 왜 사람들이 떡만이 떡만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만두도 떡볶이도 둘 다 너무 맛있어서 이 조합은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떡볶이 국물에 푹 젖어서 촉촉해진 만두를 먹으니 만두만 먹을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평범한 만두 맛있겠고는 일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맛있어요. 만두 맛집 떡볶이 맛집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플마다 이렇게 후추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추를 어디에 뿌려 먹는 건지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후추는 어디에 뿌려 먹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거 떡만이 안에다가 후추 뿌려 드시면 감칠맛이 좀 더 올라가신다고 손님들이 매콤하게 드실 때 많이 이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칼칼한 맛을 좋아하니까 후추 첨가해서 먹어볼게요. 확실히 후추의 알싸한 맛이 더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집 떡볶이는 이 공연의 맛 그대로가 더 좋네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첨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순대 순대 위에 이렇게 파랑 당근을 뿌려주시니까 훨씬 더 먹은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핫파 떡볶이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내장에서 잡내 없이 맛있네요. 근데 순대는 좀 약간 누린내가 나요. 내장은 맛있는데 순대가 아쉽네요. 떡볶이 저는 이렇게 인천 3대 떡볶이라 불리는 옥년동 할머니 떡볶이, 남동공단 떡볶이 그리고 바로 이 얼레꼴레 만두 떡볶이를 다 먹어보았는데요. 세 집 다 너무 맛있고 좋은 추억이지만 재미로 순위를 꼽아본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입맛으로는 1등이 얼레꼴레 만두 떡볶이, 2등이 남동공단 떡볶이, 3등이 옥년동 할머니 떡볶이랍니다. 개인적인 제 입맛으로는 옥년동 할머니 떡볶이는 많이 달고 조미료 맛이 강한 편이라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남동공단 떡볶이는 맑은 국물에 달달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학교 앞 떡볶이 스타일이라서 촬영 후에도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먹은 이 얼레꼴레 떡만이가 너무 취향저격이라서 얼레꼴레 떡볶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위는 제 주관적인 입맛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식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 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동공단 떡볶이, 옥년동 할머니 떡볶이 리뷰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떡볶이!